이번 달에 땅을 몇 군데 보고 왔습니다. LH에서 공급하는 땅 몇 군데랑 이미 공급했던 땅 몇 군데를 보고 왔어요. 평택고덕이랑 화성봉탕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발표가 난 땅들이고요. 검단 같은 경우는 이미 팔리고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진 곳을 보고 왔습니다. 일단 검단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칠한 곳과 이곳을 둘러봤거든요. 선후프라자의 애정 써있는 이 블럭 그리고 이 L자 모양의 이곳은 롯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고요. 드론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김포공항 관제권이라 허가를 받지 못한 드론을 날릴 수가 없어서 원당 쪽에서 드론을 날려서 찍은 영상이 이 링크입니다. 그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 개발이 안 된 게 헌이 보여요. 아직 법원도 안 들어왔고 여기 아파트도 공사 중이고요. 이 라인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. 아이들도 많이 돌아다니고요. 이 파란 블록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월세가 한 평에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. 1층 상가의 월세가 그래서 열평하면 월세 300에 보증금 3천 좀 특이한 매물 하나는 280에 보증금 5천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연세프라자인지 연세프라자 9천지는 모르겠는데 시행사에서 분양할 때 계약자한테 좀 돈을 준 게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그 부분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부동산에서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도 그렇고 렌트프리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파란색 지역이 먼저 LH에서 땅을 판 곳이고요. 이 곳이 나중에 판 곳인데 이 뒤쪽에 있는 땅이 낙찰가가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분양가가 더 높고 그러니까 월세도 더 높다고 해요.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. 열평에 300만 원이에요 월세. 부동산에 물어봤을 때 본인 부동산 중개사분도 멋져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저한테 되려 놀라지 않냐고 반문하시기도 했습니다. 봉탕 같은 경우는 일단 이곳에 가봤습니다. 텅텅 비어있어요. 여기도. 여기는 택지고요. 두 세대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. 단독주택용지고요. 두 세대가 아니죠. 두 가구까지 만들 수 있어요. 하나 신기한 거는 근처 땅에 등기부를 몇 개 떼봤는데 땅 가격이랑 똑같은 가격에 근저당이 걸려있는 물건이 좀 있어요. 이게 LH가 처음에 땅을 팔 때랑 이게 지금 땅을 팔 때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지가는 더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이게 뭐야 낙찰이 아니라 추첨을 받으면 추첨을 받아서 감정평가라면 주변 지가 상승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감정가가 높게 잡히나 봐요. 그래서 땅값을 거의 대부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데 캠핑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드론으로 여기는 찍은 영상도 있어요. 고덕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가 봤습니다. 기억이 잘 안 나서 지도를 보면 이곳을 가봤어요. FD9-48 여기 가봤는데 여기도 주변에 오산공항이 있어가지고 드론을 날려보지 못했고요. 느낌이 저는 평택하면 되게 시골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가 바로 오산 아래예요. 어렸을 때 그냥 시골 다니면서 지나쳤던 평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산 아래입니다. 지하철역도 있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동탄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. 그 큰 삼성전자 건물이 어디서나 보이는 그런 도시의 풍경 그리고 생각보다 멀지 않고 또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의외로 놀랐습니다. 동네도 특별히 눈에 거슬리는 없는 것 같고요. 토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가서 여기 비행기 소음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공항이 송탄역 근처의 여기니까요. 아마 비행기 소음 들릴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울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. 근데 평일에 가보지는 못했네요. 이렇게 봤고요. 지금 이 페이지의 주소는 한번 이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고덕지구 봤던 사진이거든요. 이 fd9-4-8 의외로 동탄같은 느낌이 나서 놀랐습니다. 여기 이 문드리안 그림에서 따온 그림이 공장에 그려져 있잖아요. 이거 동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. 여기도 아까 동탄이랑 마찬가지로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추첨을 받았을 때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액이 꽤 많이 나오나 봐요. 주변 등기 뛰어보면 땅값을 100% 대출받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. 아파트들도 이렇게 보이고요. 그냥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특히 집으로 돌아갈 때 북쪽으로 나왔는데 크레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동탄 보다 공장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직 다 짓진 않았는데 식약적으로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. 큰 것을 봐서 대충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만들어 볼까 해요. 낙찰율에 따라서 색깔도 바뀌게 하고 또 지금처럼 LH의 물건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경매의 물건도 다른 색깔로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혹시 뭔가 생각이 있으시면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